뭔가 이제 현빈 씨의 미소를 보고 보조개에 딱 쏙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튕겨져 나올 만큼 열심히 생동감 있게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세요 이런 보조개를 또 넣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혹시 본인 집에도 이렇게 본인 사진을 두고 좀 이렇게 제가요? 아니면 거울을 이렇게 놔두시면 저거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아니요 저는 제 집에 제 사진을 안 둬요 거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바꿔보세요 당신의 보기 바라던 침구로 아 여기서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 크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도 보고 한번 보고 있어요 당신의 보기 바라던 당신은 아 죄송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라고 생각하는 당신 바디로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이장우 형. 뒤에 거 대상이 완전히 자세를 다 잡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좋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끊을게요. 에이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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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읽을게요 . 네 한 번 읽어드드릴게요 . 자세teed by a 귀를 하셨습니다 . Primarily, 타접을 던졌습니다 . 미소에 의해 호흡을nia골입니다. 그런데 힘이 얼마나 나면 아침부터 설거지가 즐겁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초공감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뭔가 이제 현빈 씨의 미소를 보고 보조개에 딱 쏙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튕겨져 나올 만큼 열심히 생동감 있게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세요 이런 보조개를 또 넣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